대한민국 PDC그룹 배청자 여러분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에 화산점 여기에 우리가 개산동 라인에 티몰드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세요? 비가 지금 많이 오는데 이 현장도 변신을 시킬 예정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조만간 PDC와 튠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에이저트 교육 공지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튠박스라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유리를 이렇게 평범한 유리를 디스플레이로 변신하는 시청 방법과 그 다음에 저희 튠 시스템에 광고주가 돼서 광고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저희가 다 탑재한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많이들 모셔서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함께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들 찾아주세요 그래서 창업자 과정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키월드 이 매장과 함께 저희 시공 현장을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